아, 잠깐만, 잠시만요. 진짜, 진짜, 진짜. 아, 넷, 넷, 넷! 넷, 넷! 넷, 넷, 넷! 넷, 넷! 넷, 넷, 넷! 넷, 넷! 넷, 넷, 넷! 준비예요. 본격적인 사실. 9시 반부터 사이트가 바뀌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과목이 두 개인데 사실 고려대학교 수강신청 바뀌었어요. 느낌이 바뀌었고 광클이 안 되기 때문에 저도 처음으로 경험해보는 시스템이 두 개만 하면 됩니다. 두 개만 하면 되긴 하는데 쉽지는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여러분들. 연실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학점. 15학점 10시 한번 기다려보죠. 어차피 지금 PC방도 못 가기 때문에 어차피 집에서 해야 돼요. 아니 PC방을 못 가 뭐 뭐 12시부터 망했어. 어차피 못 가요. 어제 12시에 딸렸어요. 강제입니다. 강제. 집에서 밖에 못해요. 과연. 대충 이런데 지금 상황이. 지금 세 과목이 지금 신청이 된 상황입니다. 근대, 조선과 세기, 변방에서 중심으로. 한국사 관련이고요. 통치제도와 정책. 기본권 헌법 같은 거고요. 법과 정치자상. 9학점인데 15학점만 들으면 돼요. 두 개만 하면 됩니다. 이 두 과목을 신청하면 된다. 서양 근대정치상과 경제원론. 어 이렇게. 요게 더 급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런 화면이 처음입니다. 이런 화면이 처음이고. 근대정치상 널러할 거다. 그렇지 않아요. 널러한 그런 건 아니고. 두 개도 못 잡으면 사실 나락 가는 거야. 네이비즘. 네이비즘이라고 서버마다 시간이 달라요. 오늘 건국 때도 있고요. 가천대도 있습니다. 코리아 유니벌시티. 코리아를 치면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잠깐만. 그렇죠. 고려대학교 수강신청 서버시간. 정진택 총장님 졸업하게 해주세요. 자 이쪽입니다. 졸업 좀 하게 해주세요. 정각 알림 같이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제 현실적으로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화면 띄워가지고. 아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감성 자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무슨 말인지 모를 것 같은데. 자다 일어났기 때문에. 일단 대학생들 다 이럴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말 자체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온잣말이다. 자 이런 말씀드릴게요. 카와이 하다고요? 죄송한데 카와이인데. 어. 음. 몇 살이야? 아 죄송합니다. 카와이 하다가. 저 처음 들어갔거든요. 유튜브에서 수강신청 여러 개 실패한 거 재밌다고요? 남의 불행으로 웃지 않을게요. 적당히 하세요. 일단 제가 이번 같은 경우에는 행복할 거예요. 왜냐하면 두 과목 무조건 된다란 마인드.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맞잖아 여러분들. 제도가 원래 광클이 됐었어. 이제는 누르고 수강신청 됐다 안 됐다를 완료하고. 그 다음에 다음 걸 신청을 해야 된대요. 9시 반까지는 사실은 할 게 없어요. 9시 반까지는 할 게 없고. 아니 옆에 쫑투비용 영상이 있네 이거. 이 형님 영상이 아직도 있네요. 목 잠긴 거 보이시죠? 비슷해요. 없어요. 뭐 플랜 B 따위 없으면. 두 과목이 안 돼 진짜. 플랜 B 없어. 그런 거 없습니다. 야 폴가이스 한 판 하고 올까? 원 투. 원 원 투. 원 투. 원 원 투. 자 연습해주고. 전혀 의미 없는 바이브. 스타크랩트 딱 시작했을 때 전혀 의미 없는 거. 드론 같은 거 나눌 때. 처음에 이제. 그 해처리 한 번 치고. 랭 랭 랭 랭. 옆에 그 오버로도 한 번 치면서. 랭 랭. 분명히 5시 반경을 보냈는데. 계속 누르는 그 느낌 있죠. 딱 그런 감성이야. 수강시청 하기 전에. 그거 알 텐데요. 얘들아. 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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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 눌러주고. 에엥 에엥 에엥. 약간 이런 감성이에요 여러분들. 자 오케이 지하철 2호선 감성. 너무 사. 으으씨. 아으. 아으. 이게 뭐야. 됐어 됐어. 됐어. 아. 아. 됐다. 원 투. 원 투. 그렇죠. 한 번 부비부비 해주고.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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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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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케이 9시 27분 13초. 30분에 화면이 바뀌어요. 30분에 수강신청 화면으로 바뀌지 이제. 오케이 자 바뀌었다. 자 그렇죠. 화면이 바뀌었죠 여러분들. 아 개떨린다 잠깐만요 잠깐만. 네이스 네이스. 오케이 이거 10시 10시. 여기 아래 세게는 이미 된거에요. 원 투. 원 투. 자 이런식으로. 자 오케이 이런식으로. 자 현재 시간표 모양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왜 시간표를 이렇게까지 짰냐면 5교시가 2시에요. 자 무슨 말이냐. 자 그전날 방송을 하고 1시 반까지는 일어난단 마인드. 그래 점심 쳐먹고 자 미스컬 한잔 마시고 5교시를 들어간단 마인드에요. 오전수업 자 못들어요. 왜? 그전날까지 새벽까지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전수업은 깔끔하게 안 들은단 마인드. 자 그리고 2시부터 수업을 출발하면 한 6시 반까지 수업을 듣는거에요. 여기하고 여기 이렇게 남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월수 6교시하고 화목 7,8교시. 요렇게 지금 등록을 해야되는 선상입니다. 이해되셨죠? 지렸구요. 한국정치론도 좀 듣고 싶은데 이게 지금 3학년이 얘들아. 어 이거 할만한데? 전체 25명 중에 23명이거든요 지금. 이거 뚫을만한데 혹시나. 혹시 이거 3픽으로 늦게. 없으면 이거라도 가야돼. 안됐을 때 요감성. 야 캠을 엿다 두는거 어때? 최대한 여러분들. 오케이 됐다 됐다. 자 가자 요렇게. 오우. 오우. 원투쓰리. 원투. 연습이 살 길이에요. 연습이 살 길이에요. 원투쓰리. 원투둘쓰리. 매크로는 안쓰지. 전 매크로 쓴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방송줄 매크로 쓰면 정지당하라고? 형 정지당하는거 보고싶어? 전부 다 실패하면 그냥 샷컨치고 방송할게요. 설마 두 갠데 실패하겠어? 긴장된 상황. 17분 남았습니다. 자 우리 잼민이들 가자. 대학교 보여줄게 내가 오 오 오 오 오 딸려 오 딸려 뱃속 나이스 고 부금 하나 깔고 가자 잠시만 킹스네 오 호 왔다다 오 오 오 오 오 수강신청 향해서 달려라 달려 달려 자 46분 36초 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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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게는 까다 오 오 오 용기와 신념 가지고 힘찬 날개로 날아오르는 응원가 가자 폴레버 스타트 드립니다 오케이 진심 보여드릴게요 단성은 신화가 되리라 레버 레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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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화가 되리라 울려라 수강신청 틀따기 준비됐습니까? 오늘 고등생 준비됐습니까? 발사! 아아아아아아악! 저 진심으로 벅차 후차 부유하라 그대 원 투 제 끼라! 50분! 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야 리신 야 리신 아 리신 가면 안되겠다. 자 55분! 자 로그아웃 한 번 하자 로그아웃 한 번 하고 혹시나 튕길 수가 있기 때문에 로그아웃 한 번 해주고 오케이 자 이제 명승부야 그냥 가는 거야 아 걔 떨려 진짜 57분! 58점! 자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여러분들 자 코로나 위기 자유급과 우리 수능 보시고도 열심히 하시고 돈 많이 버시고 모든 기운을 캅시다! 58분! 24점! 아 돈을 보내지 마! 아 돈을 안 캘 거야! 1000점 진짜! 30점이 남아야 된다! 15초 남았습니다. 15초 남았습니다. 10점IT 하나 됐고요. 원샷 원킬? 15초 남았습니다. 15초 남았습니다. 아 나 진짜 상권불률 열심히 할께요 아버지 하...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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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골못해 아아아아아아 이상해 오! 나 이상해! 들어간다! 그만! 깨! 예스! 15억점! 갔습니다! 얘네들! 됐어! 15억점 됐어! 야 루소, 로크 다 버려! 한국의 정치인들이 위대하지! 나는 동양인! 갖다 버려! 인 더 빌딩! 안 해 안 해 안 들어! 이 땅이 안 들어 진짜 서양 야! 안 들어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컴온!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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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 여기 계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아... 가자! 퇴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